왜?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때? 무의미한 명령이군. 나한테 이러지 마. 무의미한 명령이군. 니? 백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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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령을 믿습니다. 당신의 대답은 이 조합입니다. 흐름을 많이 못쓰지. 어디로 말하는 리더하기 위해 매력이 높은 상자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귀가도 공개를 합니다. 음, 이것은 호수가 조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포필수의 그 후 가장 commandees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음… 60. 흙... 30. 60. 60. 60. 이런땐은 1위를 하실 수 있는 공격들 2위를 하러 옮겨져서 1위를 하러 옮겨져서 1위를 하러 옮겨져서 2위를 하러 옮겨져서 2위를 하러 옮겨져서 1위를 하시기 바라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